원주시 호저면과 횡성군의 서원면을 잇는 지방도가 개통 한 달 만에 집중으로 통행이 중단됐습니다. 수백 톤의 낙석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먼저 개통한 횡성구간은 신속히 복구된 반면 최근 개통한 원주구간은 연말쯤 복구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황구성 기자입니다. 횡성 서원 앞공리에서 원주, 호저, 용공리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횡성과 원주를 잇는 최단거리 도로인데 초입의 산사태로 인한 통제 안내판이 서 있습니다. 횡성군과 원주시 경계지점에는 출입 통제선이 쳐있고 수백 톤쯤 돼 보이는 낙석들이 도로를 덮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내린 장맛비로 도로 경사면이 무너져 내리면서 일대 통행도 한 달 가까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난달 18일 호우경보가 내려졌던 횡성에 100mm 이상 많은 비가 내리면서 낙석 사태가 발생한 건데 도로를 개통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개통된 지 불과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런 산사태로 인해서 또다시 장기간 도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곧바로 도로 관할 구역을 정비한 횡성군과 달리 원주시가 낙석을 치우지 않아 통행 금지가 이어지는 건데 원주시는 이딴 호우에 도로 경사면 안반이 약해져 추가 낙석 방지를 위한 전반적인 안전진단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곧 정비공사에 들어가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인데 이 때문에 횡성 구간도 4개월이나 더 통행이 금지됩니다. 답답한 건 주로 이 도로를 통해 원주를 오가던 횡성 주민들. 마을 30년 수건 사업으로 거듭 원주시의 요청안 끝에 겨우 개통했더니 원상태가 됐다는 겁니다. 실제 해당 도로는 횡성군이 지난 2001년 횡성 구간 3km를 먼저 짓기 시작했지만 원주시가 2017년에서야 착공에 들어가 공사기간만 23년이 걸린 사업이었습니다. 횡성 주민들은 지역 주민 말고도 원주 방면에서 골프장과 캠핑장 이용을 위해 횡성으로 가는 차량도 늘고 있다며 원주시의 빠른 복구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